우리가 오늘은 한번 마음껏 소리를 질러 암을 합심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므로 우리 예수님을 본받아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두 손을 다 높이 한번 드시고 주여 3창후에 기도할 때 진도에 빠진 저 영혼들을 살려주옵소서 우리는 갈 수도 없고 할 수도 없으니 하나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부활의 능력을 교회마다 부어주셔서 목사님들과 교우들이 교회를 부흥시키고 이 지역의 죽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증가하여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3창 부르진 다음에 힘을 다해서 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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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박수되 기도를 올려오니 아버지 우리는 진보 앞에 갈 수 없고 우리 하나님 속으로 하나님 속으로 우리 하나님 속으로 우리 진보게 늘어서 우리 하나님 속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 자살을 들어서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 기도하는 것을 들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이 평가를kef항을 이뤄해 주시고 아버지 진동반대의 기념을 나누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늘 감사합니다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되시옵소서 그리여 우리를 위로해 주시옵소서 그리여 우리가 위로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되시옵소서 그리여 우리를 위로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되시옵소서 그리여 우리를 위로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되시옵소서 그리여 우리를 위로해 주시옵소서 그리여 우리를 굶기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되시옵소서 우리만에 우리 구경을 떠나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군은 믿음을 믿어 나파져서 이 나라의 영물들이 살아가는 복사에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동탄 지역의 모든 죽은 영혼들 더 죽어가는 영혼들은 예수의 부릅만한 성경의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성경의 권세를 부어주시옵소서 성경의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여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몸과 마음이 두려워 두려워지게 도와주시고 우리들의 목청이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으로 능게 도와주시옵소서 예림에게 말씀하신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부들고기 바라니 우리가 부들릴 때부터 알지 못하는 고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여 감사합니다 믿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호사롱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모사롱 우리의 기도를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주시여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가 마음을 모아 아버지 아버지 우리는 할 수 없사오니 우리는 할 수 없사오니 도로지 하나님 아버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옵니다 할렐루야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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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주시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너희 내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니다 역사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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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